형! 어 바나나킥 좋아해요? 바나나킥 블루야 노맛이야 별로에요? 어 바나나킥 노맛이지 과자는 포카치 어니언 맛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피코 캐리어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 싫어요 일요 아니야 아 뭐야 이 시키네 중간 여부 아 역차라서 엑스모델에 해봤어 얇은 물 하나줄 아 잠깐만 공고 눈물 눈물 나 니 갈 때까지 안간다 먼저 가라 나 니 갈 때까지 안간다 저거 안간다 먼저 가라 나 니 갈 때까지 안간다 존버한다 존버한다 나 존버다 니 갈 때까지 안간다 나 시골이 존버다 절대 안간다 니 간성과 박수야 다 간다 이거 진짜 절대 안 간다. 꿈 보다 나. 건들지 마라. 누가 이기냐 보자. 지금 마지막 바퀴라서 가면 안 돼요. 먼저 가는 순간 저기 앞에 검은새끼가 막짜 있거든요. 떨어지는 순간 날아가네. 아 런은 좀 갈아. 무슨 이 새끼야. 이 새끼 안 갔는데 형들. 아 시브레 3분 지났는데. 야 좀 가라. 내가 막짜 당했을 때 갈라고 이 새끼를. 노카노. 아 진짜. 아하. 아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